자 먼저 경찰 공무원법 파트 문제를 풀기 전에 이분이 좀 어렵죠? 어려운데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1번은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경찰 공무원법이 23년도 1차 23년도 2차 때 너무 문제가 안 나왔어요 23년도 1차 때도 한 문제 23년 2차 때도 한 문제 그래서 이런 적이 없었는데 경찰 공무원법이 23년도에는 너무 출제가 안 됐게 된 그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22년도 2차 때 8문제인가 9문제가 나왔어요 경찰 공무원법에서 그래서 23년도는 경찰 공무원법이 너무 안 나왔어 그래서 올해 24년 1차 때는 경찰 공무원법에서 문제가 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경공법에서 자 그거 하나 꼭 명심하셔가지고 경찰 공무원법은 좀 여러분들이 구석구석 공부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판례입니다 판례 자 판례라는 얘기는 사례 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판례가 중요하죠 그런데 최근 우리 시험 기출 문제를 보면 자 판례가 어디서 집중해서 나왔어요 경찰관 지문집행법에서 판례 문제가 집중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집시법이었어요 자 그런데 경찰관 지문집행법과 관련된 판례는요 최근에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낼 거 다 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경찰관 지문집행법 다 치면 시험에 나올 만한 판례들은 거의 다 나왔습니다 되셨나요?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판례 트렌드가 반영돼서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경공법이 가장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경찰 공무원법은 판례도 좀 많이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오늘 문제에서 판례 문제를 많이 집어넣습니다 자 요게 2번이고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3번은 제가 말씀드렸죠 경찰 간부 시험에서 행정법이 필수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행정법이 필수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뭐냐면 행정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런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행정법 파트도 올해 우리 시험에 좀 비중 있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보기에는 따로 문제를 많이 내기보다는 우리 시험 진도 범위 안에 원래 경찰에게 있는 내용 중에서 자 특히 판례와 관련된 행정법 행정법과 관련된 판례들 이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경찰 공무원법은요 가장 행정법과 관련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3년도 2차 때 나온 행정소송법 문제도 경찰 공무원법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행정법에 관한 관련성도 제일 높아 됐죠? 그래서 행정법 공부하실 때 또는 경찰 공무원법 공부하실 때 행정법에서 공부한 내용들을 연결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됐죠? 그 다음에 또 경찰 공무원법은 뭐 오늘 문제 풀려면 아시다시피 뭐예요? 아 다양한 능력을 요구합니다 됐죠? 암기할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사례 문제 풀이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기 조문이 워낙 많기 때문에 문제를 정말 꼼꼼히 보셔야 돼요 정말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쉽지 않죠 어 많이 어려워? 기질 것 같아? 토 나와? 자 이런 문제 푸셔야 됩니다 기록책위원회 기다리기 spotted Morgen 뒤로